단도라는 말은 인도 구자라트어로 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은 부를 뜻하는 산스크리트어의 단어에서 비롯되었다 합니다. 이 단도의 철학을 갖고 투자하는 것이 바로 모니시 파브라이가 말하는 단도 투자입니다. 조금은 막연할 수도 있는 개념입니다. 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니 어쩌면 당연한 말일 수도 있고 투자를 실천하기에는 너무도 형이상학적일 수 있습니다. 단도 투자에 대해 모니시 파브라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익은 극대화하는 노력이다. 모니시 파브라이는 인도인들이 미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모텔업에 진출한 사례를 중심으로 단도 투자의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인도 출신 이민자 파텔이 숙박업을 시작할 때 비용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입한 모텔의 방 몇 개를 가족의 숙소로 쓰고 가족이 돌아가면서 일을 함으로써 경쟁 모텔들보다 인건비를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가격 경쟁력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제 위기에도 이겨낼 수 있는 사업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그야말로 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들어감으로써 사실상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으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저위험 고수익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고 단도인 것이죠. 지금부터 단도 투자와 관련한 원칙 9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새로운 사업보다 기존 사업에 투자하라. 2.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하라. 3. 침체된 업종에 침체된 사업에 투자하라. 4. 견고한 경쟁 우위, 혜자를 갖춘 사업에 투자하라. 5. 확률이 높을 땐 가끔 큰 규모로 집중 투자하라. 6. 차익거래 기회에 집중하라. 7. 항상 안전마진을 추구하라. 8. 위험은 적고 불확실성은 큰 사업에 투자하라. 9. 혁신 사업이 아닌 모방 사업에 투자하라. 단도 투자의 9가지 원칙들은 워런 버핏의 투자 철학과 많이 겹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워런 버핏도 잘 아는 투자 대상에만 투자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존 사업에 투자하라와 두 번째, 단순한 사업에 투자하라가 그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버핏은 주식 가격은 비싸더라도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춘 기업에 투자하는데 파브라이의 네 번째 원칙, 경고한 경쟁 우위, 혜자를 갖춘 사업에 투자하라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다섯째, 집중 투자 역시 워런 버핏도 포트폴리오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의 비중을 크게 담는다는 점에서 철학이 겹친다 할 수 있겠습니다. Hard By TV 男 meh& hysteratch Kevin Jack